사이다 얼음 만들기 3부가 들어왔구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대박이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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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그냥 물이야 마마야 진짜 먹어봐 사이다야 그냥 물이야 이거 하얀색 있으면 물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얘는 녹을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아 힘든걸 보시면은 안에 알같은게 있다시피 약간 좀 쥐향을 썰어가고 있으니 이런거는 물이에요 하얀거 있는거 안에 여러분들 오늘 엔딩을 볼 때 같죠 윤수님 좋은 반드시 나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박을 찍고 올테이크 이제는 어디에 나가줬어요 네 나쁜거는 아닌데 얼굴에 뭐 지금 있는데 하얀거 하얀거 나가주세요 내 박살나면 내 절대로 내 경고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간다 간다 침착하시구요 간다 여러분들 .. 출 Państimiz 으아 숨이 추워이겠습니다 파악 자 여기까지 식이 추워버리겠네요 끝입니다